가죠 아까 끊고 아 여러 번 죽고 카운트다운까지 왔습니다 카운트다운까지 왔습니다 어휴 당연히 제트 더럽게 많이 먹었고요 제트의 힘으로 어 여기서 하나 올라왔던 것 같은데 나는 어차피 한 대만쯤 죽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총알을 다 뿌리고 있어요 어어 야! 어어 야 뭐야 왜 내 눈앞에서 나와 뭐야 쟤 오 쟤 눈앞에 나와서 나 죽일 뻔했어 제발 6초 남았어 제발 제발 울트라 제트 울트라 제트 제트 위에 제트 이미 먹었어 진 울트라 제트 6초를 60초로 버틴다 그만 나와 그만 나와 제트거나 그만 나와 그만 나와 그만 나와 그만 나와 2초를 20초로 버틴다 쟈투 중독자 죽은거구나 됐냐? 끝! 자 제가 눈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에머전시 파워 겨스 어어 여기 털을 보신가.. 어허아 이거 어우! 터맞는줄 알고 누가 쩔었잖아 아유 더럽게만 있었어 너때문에 몸이 차가운 타이어렌지 저기 얼어붙어 웃기고있네 얌전히 대화 해줄게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여자다 여기 보니까 어 너 누구니? 뭐 니 말이 옳아 너 누구냐니까 미친놈인가? 나 물 좀 마실게 잠깐만 아 땀 박는 거 때문에 물을 못 마시네? 이스벨 크루즈 그 메친놈은 그냥 내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근데 제 전략적인 정보를, 전략적인 정보를, 전략적인 정보를, 그리고 저는 아직 멈췄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믿음이 있는지? 당연히 당신 해, 저는 전쟁이예요 저는 전쟁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과 다른 로봇과 함께 또 다른 로봇들은 살인으로 보내줘야 그건... 맞지 않나? 그래 그럼 유저를 불렀어 로봇들의 로봇들은... 도움이 된다고... 아하... 그... 로직... 그는 거기다... 지금 볼 수 있어 로봇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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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들은... 어쨌든 너 때문에 죽었어, 미친놈아 다른 사람들은 한 번만 죽었지만 나는 수십 번을 죽었다고, 개 같은 거 너 때문에 방종하고 싶어 그리고 로봇들은 다 알아보았어 내가 이 곳을 찾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제 부분을 만들 수 있겠다고 길바닥에서도 죽여, 들어오고, 더 죽여 내가 이 곳에서 full maid나, 내가 입게 그만둬 나는 시체해서 걱정하기 싫어, 그냥 깨끗하게 빨아서 줘나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해 더 깜놈然 가자! 삐리 뿜빼리 뿜 예전에 이거 썸네이로 썼었는데 지금도 예쁘네 돌아가서 세이브하고 오면 안될까 근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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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아 맞다 이거 막혀있다 그랬지 아 진심 어떤 상황이 되든 세이브가 먼저야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건 세이브가 먼저야 1순위야 그렇지! 내 집만 아니었으면 불지르고 나갔다 진짜 리얼 와 독하네 이거 가는데 설마 구울이 리젠드에서 날 죽인다거나 그런 개같은 경우? 물 마시자 아이고 목 좀 나아졌어? 여기에 대한 한줄평이요? 그런거 없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네요 빨리 나가고 싶다 한줄평 아이템 받고 나가야지 아휴 앞 앞뒤 왼쪽 오른쪽도 구분이 안가네요 여긴 여기가 어딘지 난 갑시다 맞다 둘한테 대화하라 그랬지 뭐 쟤 뭐 알아서 오겠지 뭐 거기 살진 않을거 아냐 와봐 그렇지 꼭 방사능인들로 가야겠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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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됐어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됐어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됐어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됐어 로보 브레인은 제 탓이지만 재산 안하는 걸로 할게 이래 정말 좋은 사람들은 지났고 사랑하는 것 멍청한 여자야 저는 아직의 informal 로보 브레인드의 차량 가운데 에이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이 말은 이런 능력이 모든 로봇계조 해줘야 됐대요 어 이제 만들면 되죠 이걸 위해서 좀 열심히 한 거거든요 빨리 오세요 로봇도군 안녕하세요 그냥 한 말이요 온네나 공돌이 로봇에게 받는 비해 감소 매력과 지능의 플러스 원 나 이미 맥스인데 두개밖에 안줘? 고마워 아 꺼져 부탁하지마 왜 니가 알아서 보래서 잡아 뭐 당연히 다 주는거지? 나한테 파는거야 지금? 미친새끼야? 야 나한테 판다고? 나한테 파로? 아 이거 너무 아까 봤다시피 두 방에 죽어버려서요 제가 살 자신이 없네요 퍽을 찍어도 아이고 와 이거 70이나 돼? 와 좋다 스크린이 좋은거 같진 않지만 좋다고 할만하네요 다 나한테 갖다 바쳐야지 지금 이 상황에 다 나한테 갖다 바쳐야지 욕이 다 나오네 아 근데 다 좋은거네 좀 싸게 파는거 같다 아 맞아 나 그거지 카스로가 잠깐만 일단은 그럼 거래하고 야 나 방금 뭐 샀지? 왜 무게가 나갔지? 이거 감옷 제가 지금 입고있는게 더 좋긴 한거 솔직히 말하면 보너스가 붙어있었어? 아 아 이거 다 팔자 판단총 안쓸거잖아 코어 안쓸거고 플라즈마 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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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리 안와? 야 이리 와 어 방어를 높아졌다 야 아 이게 장난하나 코어 안씁니다 코어는 퍽퍽 찍고 쓸거에요 코어 저걸 해버리면은 시원해서 재미가 없어요 아 네 아하 여러분들 이거 말하는건데 하긴 내가 죽는거 보러오는거거든 사람들이 내가 죽는거 보러오는거기 때문에 어 선택지가 없습니다 난 계속 죽어야되요 내가 이거 다 가져가라 한동안 로봇으로 간다 아 그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오더라구요 모든게 다 해제됐다고 만드는건 해제되는지 모르겠네요 기름기어 와 당근 기름기어 가져가야되고 나사 가져가야되고 나사 가져가야되고 기억이 안나는데 이거랑 뭐 벗었지 이거 썼나? 38 구경? 저는 당연히 내놓고 구리 뭐지 와 다 너무 좋아 세라믹도 좋지 솔직히 말하면 콘크리트 세라믹으로 가야겠다 세라믹으로 가야겠다 세라믹 가고 여기있는거 다 주워와가지고 극한의 이득 본다 세라믹으로 가야되고 세라믹으로 가야되고 세라믹으로 가야되고 나 아이포드도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peripheral 야! 여기서 잘 수 있었어? 나올래? 총 맞을래? 미친냐? 너, 너 진짜 미친냐? 나와 내가 나오라그라 나와야지 허 미친놈인가? 그림을 읽어서 뭐해 메카니스트 뭐예요? 이거 뭐야? 아 그거 센트리봇 개조요 그걸로 하려고 온 겁니다 센트리봇을 하기 위해서 이 똥꼬쇼를 한 거예요 사실 센트리봇 몸이랑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위해서 이 지옥의 똥꼬쇼를 한 겁니다 밖에 나가서 쟤네 다 털어와야겠다 로봇 찌꺼기들 아 여기 누가 유리를 막아놨어 진짜 깨부숴볼라 지금 날카로우나 핵맨 야 아니야 거기서 기다려 다 죽은 다음에 아니아니 죽은 바다가 다 바다가 인간 청소기 센트리봇 오른팔 센트리봇 오른팔 왼팔은 안 나오니? 왼팔이 없는데 왼팔만 안 나오니? 모드도 가져가 지금 팩맨 때문에 무거워 죽겠네 센트리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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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돌아다니기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은 진짜 너무 든든할텐데 진짜 이 땅의 왕이 된 기분일텐데 아직도 자고 있나? 가서 한 번 때려줘야겠구만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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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힣 힣 힣 힣 힣 힣 힣 힣 야 거래하자 에이 힣 일어나 세라믹 어어어 쭉 기상 아주 아주 알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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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려나자고 음 음 음 음 음 저도 그래서 아웃솔트론 발로 합니다 바로 어디 보자 팩맨 받아가시구요 받아가라 어프아웃 버리고 맨타츠 버리고 라드엑스 버리고 퀀텀 버리고 흠흠흠 헤르텀 버려 내놔 와 솔직히 강섬유지 와 근데 오늘 거래는 끝내주네 아 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내가 장악한거 치고는 건설이 여기서 안뜨네요 그러니까 뭐냐 근데 이건 깜찍한 녀석 이걸 곳에 숨겨놨네 건방진 새끼 관찰단말기 관찰단말기 금꽃제어 금꽃제어 와아 와아 요건 조금 설레이는데 감식기 좋아 아 누가 내 내 구역에서 락필을 머리필을 쓴단말인가 자동으로 열어줘야지 나이스 이거 횡령이야 자 여기다가 다 넣어놓고 그거 보냅시다 탐조등 설계도 소화기 아 야 컴 이거 보금로 설정해야되는데 로봇 하나에서 로봇으로 보금로 줄 수 있었던가 어 어이구 어이구 멋있어라 톡톡해 보인다 야 또 반댄가 여기도 몇 명이 사나 아니면은 저 녀석을 내 보금용으로 써버려? 어디보자 주민 0명이야 쟤 주민이 아니네 야 여기까지밖에 못써? 어이구 이 좋은거를 안가져갈 순 없지 여기 전력이 지금 0으로 되어있네 여기 동네가 왜이러요 왜이러죠? 다 갈아엎어버려 황마 그냥 어 야 이것도 그냥 갈아버려 그냥 용접해버려 모든걸 다 갈기위해 어 로봇작업 됐다 여기있는거 솔직히 옮길만한데 너무 많아서 저 쓰레기장이 따로 없구만 응? 어 근데 너무 별거 안나온다 인간적으로 이곳보단 많이 나와야지 딱ILL 내놔 안에 있던거 다 옮겨 자리 하나는 해두죠 그러면은 세이브를 하고 아 좀 나와라 뒤지기 싫으면 진짜 야 자야돼 저기 발전기가 하나 있었잖아요 발전기로 연결을 해서 사람을 부릅시다 보급로 설정을 내가 딱 하기싶긴 한데 로봇 하나 만들어보고 일단 사람 부를게요 여기는 공격 안당하겠다 그냥 아예 여깄다 여깄다 수리 아 귀여워 야 야 어딨어 니가 갖고있는거 다 옮겨야겠다 야 이거 이거 그거 어딨지 빨간거? 집어넣는거? 저긴 없을거 아냐 여기서 저기까지니까 여기 안에 있다는거 아냐 여깄네 여깄네 좋아 좋아 야 컴 에잇 이씨 너 뭐뭐 갖고있냐? 아 이렇게 갖고있어? 야 그러면은 다 넘겨 잡동사니만 옮기고 일단 모두 다 옮기고 아이고 야 또 뭘 가져왔길래 이렇게 자리가 많니? 진짜 자리 없다 아 이거 설계도 가져가 되는거야? 야야야 설계도 줘봐 병뚜껑은 왜여깄어 별게 다 있네? 아 무거워 아 짜증나네 진짜 야 들어봐 뭐 왜이렇게 잘 무겁게 하니 됐다 자 만들자고 이거 이거 일단 수리하고 선택해서 옮겨 아 이게 이렇게 되어있구나 바로 전력 3인거야 여기 이게? 이..이게 다? 어디다 박아놨어 저거 저다가 박아놨어? 이거 침게임 아니야 이리와봐 가장 중요한거니까 뭐 어차피 여기는 뭐 땅을 뭐 심지도 못할거 아냐 이거 뭐였지? 사람 부르는거 여기 없나? 이거 아닌거? 여기 있지 않았나요? 사람 부르는거? 이게 아니었나? 이게 아니었나? 아 이거구나 야 사람들이 올거란 말이지 러버도 아 아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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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왜그래 아 저것도 안돼? 벽때문에? 벽때문에? 무치소 새 오토매드론 만들어주고요 하나하나 그거하자 넌 그걸로 해줄게 특별히 특별게 좀 됐고 어설트론 어설트론도 한 대 해줘야지 제가 또 많이 주워왔거든요 어 오른팔 어 오른팔 없냐? 없으면 됐어 어 다리 어설트론 너는 짐꾼이니까 눈에 좀 띄는 색깔 아이 넌 너무 구리다 그냥 그 기본으로 해 너에게 인물을 주겠네 303 자네는 보급론을 하시면 되네 여기서 어 교수형의 집행인 볼목까지 가면 돼 이제 아싸 센트리본 하나 길바닥 돌아다닌다 이제 내꺼다 얘 보고 싸죽이는거 아냐 내가? 실수로? 느낌 쎄하구요 아 근데 여기서 그럼 뭐 할 수 있는거죠? 뭐 서브 뭐 좀 없는데? 별게 그냥 공격 안 당하는게 단가? 공격은 안 당하겠지 확실하게? 양심머리가 있으면? 아니 물펌프도 못 지어? 그럼 주민이 와도 내가 뭐 할 수가 없잖아 물펌프 못 지으면은 뭐야 이게 어 음식은 음식은 아예 못하네? 잠깐만 야 이러면은 야 야야 끊어 끊어 끊어봐 끊어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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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은 데려오면 안되네 여기는 안되는데네 와 뭐야 이게 밖은 뭐 주고 그러나? 로봇동네 아냐? 아 나 먹을거 없는데 목도 마르고 아 여기 음식이 다 있었네 내가 옮겨놨었네 목이 너무 말라한다 얘가 일단은 세이브 한 번 때리고 갑시다 아 근데 뭐 너무 없다 별거 어 어 나는 뭐라도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있는건가? 뭐 보너스를 주나? 여기 계속 왔다갔다 그러면은? 아 여기 오는 것도 좀 애매한데 꺼져 니 침대인 줄 아냐 설마? 아 내 침대 하나 만들고 더러워서 꺼져 고철 처리만 해버리기 전에 믿으면서 안갔습니다 로봇동안 먼저죠 가고 아 한번 시원하게 잡을까? 와 기계소리나서 시끄러워 죽겠다 여기 있으면은 입구에 자자야 더러워서 못자겠다 다행히 시체가 더럽진 않네 여기는 아 아씨 이거 뭐야 돈 아니야 이거? 위에 있는거? 15개 15개 에이 좋아 자 가자 다행히 시간 딱 자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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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거 코앞에다 이거 놨다고? 오? 이 동네가 진짜 좋긴 하다 여기가 진짜 알짜배이가 많긴 하네 솔직히 말해서 힘 키웠으면 좋았을텐데 예스 아 그냥 못가겠다 아까워서 너무 아깝대 인간적으로 다음에 하자고? 다음에 왜 또 오게 될진 모르겠는데 여기에 솔직히 말해서 나가자 일단 야 야 멍청 보급로도 해놨겠다 아쉬울게 없지 보급로 하면 저기는 재료 쓸 수 있는거였죠 잡동산이 오우 선풍기 여기 얘는 뭐하다 죽은거냐 가자 어 튕겼어 오 나 튕긴거 처음이야 아 더워 더워 아 더워 더워 한번 만들어볼까 여기까지 왔는데 에이다 변신 좀 할까요 메카리스트 저렇게 능력이 재미없었구나 나는 재미있는 능력일 줄 알았어요 로봇을 뭐 어떻게 해준다던가 로봇 동료를 강화해준다던가 브라더 우드캐스트 깨면은 신호탄으로 비행기 불러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아 그런게 있어요? 어 신기하네요 여기다 강화 저기 여기 컨디션이 안좋지? 이게 더 좋은 머리네 로브브레인이 약겁게 생깃긴 했는데 아 과학 과학 모르는 찐 따라서 안돼? 아 M8 아 멍청한 찐 따라서 안돼 다 안되네 그러면은 다 안되네 그러면은 자 손좀 씻고 오겠습니다 자 손좀 씻고 오겠습니다 미세 cells 바삭한 써들며 이라는게 잘 빠졌들며 지압해야되었는데요 로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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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itutional 로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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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lesb 편한데도 센트리 보트까지는 되고 정말 4가 되어야지 그거였죠 최종으로 이제 레이저 짜게졌네 오늘의 목표인 해버렸네요 나는 이제 자유인 것인가 너무 세게 안 만들고 과학 3까지만 찍어도 필드에서 거의 무쌍하겠다 과학을 좀 보자 과학이요 과학 아 2레벨 부족해 기본은 전환할 겸 어떻게 2레벨이 딱 부족하네요 더럽게 없어 주황색으로 갈까요 조금 강력해보이게 약간 이제 핑크는 귀여움이었다면은 주황은 이제 섹시함 가자 섹시로봇 가자 한숨 더 자 아냐아냐 먹고와서 옮기고 자자 거슬려 나 이거 반드시 먹고 싶을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빠바밤 손수래 야 이 로봇들 분해 못하는거 진짜 한이다 만약에 이거 분해하거나 고쳐서 썼으면 너무 좋았을텐데 진짜 보급료 설정만 해도 개사기였을텐데 리얼 출발 자 빨리 레벨업 하자고 친구 레벨업만 하면 우리 땅이라 이 야 아아 야 이리 안와? 야아 그래 변신하고싶어? 오 뭐야 야 기회를 내려면 어떻게 해 어휴 상남자 자네를 위해 그러면은 그걸 해주겠네 무기를 바꿔주겠네 정말 아깝지만 자동 레이저로 해주겠네 자동 레이저로 해주겠네 좋네 와 과학 3만 찍으면 미사일도 쏠 수 있어? 아니 왜 그냥 여기까지는 되네 다 과학만 있으면은 어 어 과학 3이 중요하네 28 찍으면은 확세지겠다 아 뭐 그 캐스트 꼼수요? 아 그런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옥에서 해방됐기 땜에 나 여기 왜 온거죠? 나 여기 뭐지? 향수병 때문인가? 나 여기 왜 와 진짜? 아 맞아 맞아 이거 가져가려고 왔지 재료 일단 나가서 오랜만에 자유니까 드디어 사실 어제도 여기 끌려와가지고 하는것도 없이 그냥 방종했거든요 오늘도 이거 깨느라고 열심히 싸웠으니까 자유를 만끽하겠습니다 고고 아 좀 더 자야겠다 아유 잘 잘 수 있을 때 자야지 더블 자동 레이저인데 믿고 있겠네 빨리 오시게 아 안오면 돼서 꺼져 늦었어 이미 뭘 뒤에 쫓아오고 있어 진작에 왔어야지 주인님 가시는데 같이 갈라면은 아 쫓아왔어야지 그럼 2대법 할 때까지 그거나 찍어놔야겠다 튼튼해지는거 너무 약하니까 솔직히 이건 너무 화날 정도로 약하니까 그 기본정하고 슈퍼하머는 거르죠 슈퍼하머는 뭐 필살기기도 하고 솔직히 제가 저번에 차할 때 슈퍼하머만 입었거든요 계속 너무 슈퍼하머에 의지해버리면 좀 그러니까 방어력은 어떻게 돼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한 두 배 정도 되죠 좋아 뭐 어딘데 이거는 이거 안 할 거지만 보겠습니다 저거 누가 해 왜 해 됐고 이 근처 퀘스트 없나? 메인을 좀 깨야 될 거긴 한데 가까운 데 있나 한번 보자 어차피 돌아갈 거니까 한번 아 이건 좀 내 취향이 아니다 그거를 해야지 맞아 가는 길이 있었지 발렌타인 이거 하다 말았죠 하다 런했죠 와 여기가 들어간데구나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를 완수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이거 이리냐 경찰서로 일단 가자 아 이거 나오는 것도 일이네 이 동네는 진짜 나 다신 안 올 것 같다 나 다신 안 올 것 같다 개고생이야 근데 나 이거 한번 먹어보자 먹으면 뭐가 빠져 어 빠졌네? 제트 중독 아 중독 빼고 다 빠졌네 물만 마시면 되네 물 마시다 감염만 안 되면은 좋겠다 진작에 진작에 마실걸 근데 빗물이라 조금 깨끗하지 않을까 방사된 고인물보다는 가면만 대지마 가면만 대지마 가면만 대지마 야 너무 맛있게 마신다 좋아요 충분한 수분 섭취 아 너 재우고 나도 좀 물 좀 마셔야겠다 여기 맛나게 마셔 물 물 마시는 주제에 꿀꺽꿀꺽 꿀꺽꿀꺽 여긴 진짜 신의 한 수야 어우 어두워졌지만 출발합니다 어우 야 신 뭐야 갈 수 있을까? 이 땅만 밟으면 한 번에 갈 수 있어? 어우 야 밟아져 이게? 말도 안 돼 개사기기 가자 닉 닉 내가 가고 있어 닉 날 기다리시오 이 강력한 메카니스트가 가고 있어 다섯 시간 자겠어 너무 어둡군 꿀잠 자겠어 아직 어둡군 무기력해질 때까지 자 그렇지 가볼까? 아 나 자신 있어 솔직히 많이 새줬어 지금 오우야 이씨 뭐야 오우야 이씨 뭐야 아 놀랐잖아 아 왜그래 사람 몰래 킨단 말이야 근데 무기 내구도 없는건 정말 다행이네요 있었으면은 되게 귀찮을 뻔했는데 뉴베가스는 있었잖아요 그랬었나? 그랬었나? 나 뉴베가스 했죠? 내가 폴아웃 3랑 뉴베가스 하놓고 3랑 뉴베가스 둘 다 안했거든요 왜냐면 3를 켰는데 무슨 윈도우 10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뉴베가스는 된다고 그래서 뉴베가스는 했었나 나중에? 둘 다 안된 줄 알고 안했다가 재밌..재미있었는데 나는 저기도 한번 가서 털어볼까? 솔직히 내 상대는 안되지? 저 위에 있는거는 아름 잡도록 음 좋아 잘했어 나는 강하다 어 잠깐만 나오시게 어디 있느냐 오우 강한다나? 이거거든 이거거든 겁나 세다 야 나 진짜 괴물이다 야 이 이상 세질 필요 없을거 같은데? 몰랐잖아 왜 이렇게 아프니? 솔직히 이 데미지면은 죽을수도 있었겠다 이웃 아니었으면 고맙습니다 야 너 머리로 그거 쓰면서 몸통으로 미사일 나가는거지? 센트리포트하면 괴물이네 어디 보자 사냥개 고기 좀 거먹어야겠다 저거 떨어뜨릴 겸 거먹는 데 없니? 너 잠 잠은 잘거 아니야 아 뭔가 정석 판타지 같은 게임 하고 싶은데 나는 전투중이 아니에요 제가 전투중이지 그렇지 꽃등심 스네이크 스네이크 계속 생식을 즐겨왔지만 이번엔 다르다구 휴전셀도 있어? 얘들아 너희 자는거 맞니? 자 잠은 자니? 아 아 총알 몇개 가져갔다고 무거우면 어디가니 아 이렇게 실망한 부분이구요 스테이크도 먹어 뭐 로봇 걷는 소리 나 으아 으아 미친 미친놈 이거 그걸 왜 던져 너 왜 옆에서 그냥 보고 있었냐? 조롱하는거냐? 아 무거우면 버려 이씨 뭐야 쟤 야 죽여 보여줘라 진정한 로봇의 차이 진정한 로봇의 차이 잘 가시구요 쑤쑤쑤 야 로봇을 상대했더니 너희는 그냥 쓰레기로 보인다 야 어? 쓰레기들아 어디있어 쓰레기 너무 강해져버렸다 야 노잼 됐는데 한방에 죽고 길가다 죽고 그래야지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삶에 감사하면서 싸우는데 아 이거 너무 노잼 됐는데 너무 강해져버렸잖아 이리와 에이 빈말 하지마 무슨 모시게도 영광이야 불러서 짜증만 났으면서 저런 놈들이 진짜 무서운 놈들이거든요 싫어도 아닌 척 악마같은 인녀석 아 여기 적들 있는 존이었네 아 저 슈퍼뮤턴트는 좀 무섭다 야 쟤네는 좀 아니지 쟤네는 선 넘지 누구집이야 아 굿네 이번에 오랜만이다 존재한 지도 잊고 있었어 무슨 슈퍼하머같은 소리가 나 슈퍼하머 파이어 파이어? 야 너랑 지금의 너랑 내가 같이 가니까 너무 모든게 만만해 보인다 이 세상의 모든게 야 힘 1인데 힘은 1이지만 자신감은 100이야 가자 가자 뭐 쟨데 있냐? 나와봐 아이고 아이고 죽어계시네 아유 저런 경험치로 만들어줬을텐데 내가 28레벨의 재물로 만들어줬을텐데 말이야 응? 펑 이미 찍었구나 그 피바람이었나? 피보라였나 그것도 지금 찍어야겠다 아이고 권총이나 권총 괜찮네 폭탄을 좀 강화하고 싶은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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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안했나 나? 크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세이브 허가야지 행복한 빠빰빰 야 기름통이 있네 야 니가 안 좋아서 내가 죽는 바람이 느려지잖아 멍청한 녀석아 아 도움이 안 돼요 아이가 아아 너무한거 아니야 무게 인간적으로? 이리와봐 나 무게 몇인데 이렇게 무거워 그냥 다? 온 세상이 짐덩이가 된거 같애 뭐 이십이야? 갓봐 저러니까 무겁지 됐다 몇이야 지금 헤이 저렇게 놔두 별로 안오르네 가자 이제 내 앞에 적은 없다 다 찢는다 갈기갈기 전부 다 먼지로 만들어주고 왔어 글은 없지 잠시 없야ا Z 네 woman 한 번에 나완 달라 구석에 찌그러져가지고 쳐다보고 빼꼼하고 보다가 아 안되겠네 도망가던 그 때 내가 아니라고 아... 오늘이요? 어... 잠깐만요 어이 깜짝이야 한 시간 20분 정도 할 것 같네요 아이고 자식 제법이구만 같은 10mm 답게 굉장히 구세구만 응? 아프지? 아 어휴 내 총탄보다 빠르잖아 이리온 아우 자꾸 나를 맞춰 쟤는 아 45 45 45가 나왔네? 45를 써야지 그전 죽겠다 야 야야 살려줘 야 근데 로봇 레이저 한 방에 반피 달았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깜찍하다 야 데미지 데미지가 아주 사랑스럽구만 그 정도 데미지로 아무것도 못하지 어이구 이게 뭐야 딸기잼이야? 이렇게 돼 버렸구만 아자 어이구 쿵쿵 테이프 가져가요 접착제 가볍고 필요한 접착제 아 아 근데 너무 요즘 그런게 없다 타오르는 행복이 없어 옛날 이런 이제 이런거 말고 약간 좀 유치한거 있잖아요 애기들 게임 그런거 하고싶거든요 힐링 받으면서 십덕 게임 같은거 하나 개척을 해야겠어 나도 십덕을 즐기면서 백수라 시간이 너무 썩어나기 때문에 십덕이 되겠어 내밀다니 남라영 뒤지고 싶니 디노야? 어차 머리대 디노야 어이구 거기있어? 두덕잡기네 두덕잡기 어이구 estranged이마 아휴 등을 보이면 안된다 이말이야 너 왜 한발 장전 안했어 뭐야 근데 총 겁나게 약한거 같아 이거 비밀번호 멜빵 야 강해지니까 너무 좋다 너무 편하지 않아 게임 퍼펙트 하하 마이 나이딘 샤이니어 퀴즈니에스 왈 이카 컴오드 스웨이 리스크 와이프 얻어내고 보시구나 나도 로봇인데 시원을 찾고 있어요 션 미싱 퀴즈 헉 아 너무 여유롭다 세라믹도 가져가야지 곧병이야? 엄청 큰 기름통인줄 알고 좋아했잖아 넘번진 쓰레기 게이버 빨리 가자 여기서부터 걸어갈거니? 이기한 녀석아 저거 뭐니? 저거 뭐야 야야야야 잠깐만 음 파이어볼 이게 마법사야 딱돼 머리돼 어우야야야 죽었구나 여기 길이구나 나는 이렇게 갈줄 몰랐는데 죽을일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져 저쪽 가봐 잠 좀 재워주면 안되냐 근데? 무슨 볼드가 자는데도 없니? 밖에서 잘 수 있지 않을까? 잠은 자야지 내 생각에 지뢰밟고 죽고 쌍욕할 것 같애 쌍욕을 막기 위해서 잠을 자야돼 방구석을 겁나 감미롭게 만들어놨군요 헷갈려 죽겠습니다 자 저긴 자는 데가 아니라 기계 있는데네 저기도 사무실이었으니까 자는 데 없을거 아냐 물이나 마시자 야아 방사능 없는 물 응? 야 뭐 볼트네들도 잘 놓고 산단 말야 힘들게 사는 척만 해 진짜 지금은 지옥 같겠지만 여기 갇혀 살면은 밖에 한번 나가보면 천국이 되겠다 근데 또 이제 느낌이 다르겠지? 밖에서는 안으로 들어오고 싶지만 안에서는 이제 모음을 즐기고 싶은 얼룩같은 괴물을 잡으면서 그런 변태들이 있거든요 아 죽어 잠자리 없니? 어어 잠자리 있네 어쭈 제법 버티는데 야 침대 우리집 침대보다 좋다 우리집 침대 빨리 잡아줄래? 나 자야되는데 아 여기서 자라고? 어엉? 아 아 열받어 . . . . . . . 어? 음? 음? 만약에 프라이팬을 찾으니, 꼭 아픔을 찾아봐. 어? 아픔을 사다! 아픔을 사다! 네네, 그가 아픔을 사다! 예전을 빼지 않는다! 아픔을 사다! 아픔을 사다! 뭐야? 나 어디 갔어? 안되지 안되지 허허 벌써 무겁다고 뭘 했다고 무거운 것이냐 한게 없는데 무거우면 어쩌지 한 것이냐 깜짝이야 뭐야 안녕하세요 너무 담백하게 하려다가 지금 완전히 똥 싸버렸는데 난 게임만 하면 이상하게 배가 고프네 네 머리 하나 둘 셋 따 따 따 위로 따 옆으로 따 따 어쭈 빼꼼 아니 이색 어디서 라이터 야 아 뭐 가져갈 수가 없다 야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섬겨라 나를 헤이 유 아 나 누군가가가 나 누군가가가 아 네네 세 시간 에이 그들 에이 오픈 아 됐됐됐됐됐됐됐됐됐됐됐 안됐됐됐됐됐됐됐됐됐됐됐됐됐됐됐 하하... 마이 낮은 암 competente question is why does he come all this way with life and limb 아아... shun을 찾고 있어요 아... 아하 어우 도와주시구요 라더웨이나 먹어야겠다 여기 물도 있는데 아까는 옮겨나서 귀찮아서 안 먹었지만 아 밥도 먹어야 되지 아직도? 좋아 좋아 뭐야 왜 앉아서 쏴? 와 근데 이 스팀팩 먹을 때마다 목마른 거 진짜 극혐이야 말도 안 돼 물을 얼마나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야 뮤트 나왔다 평균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 거야 열어주세요 여깄다 스팀팩을 가져가는 게 좀 그렇네 가볍고 비싸서 판매용으로 써야 되나? 다 팔아도 되겠다? 팔다리 부러진 거 고치는 건 좋긴 한데 조금 그렇네 비싸서 판매용으로 써야 돼 기다려! 도대체! 도대체! 오, 런! 으아, 찌개. 여기가 아무것도 없네. 으아! 됐다. 좋은 침대에서 잘 거야. 아! 햇볕이 돋는 침대에서 잘 거야. 아! 넌 겁있고 쟨 적 있는데 로봇이 양쪽에서 보고해주는데 왜 잠을 못 자는 것이야. 잠 좀 재워줘, 개같은 게임아. 윗층에 있어서 그런가? 아, 여기서 자, 그냥. 저장했다. 물잠 좀 잘라 그랬는데 말이야. 하자. 히어리넥, 엣쏘! 어쭈! 이 총 너무 강하구만. 너무나 강력하구만. 어유, 좋은 침대. 폭면. 이 백수의 그... 침대에서 민기적대는 즐거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행복해. 넌 쫄쫄을 누가 입어? 빨리 와서 열어! 더 큰 문을 열어! 더 큰 문을 열어! 더 큰 문을 열어어! 머서프레이 같은 녀석. 그거를 어떻게 주먹으로 여니? 차라리 이걸 주먹으로 때리던가. 차라리 이걸 주먹으로 때리던가. 야, 근데 베이모스 같은 애들이 이 그런걸 못 여는, 못 여나? 때리면 열리잖아, 걔네는? 덩치도 크고, 무기도 있는데? 스완 같은 애들. 그냥... 한 방에 부셔버릴 것 같은데. 저거 한 세 개... 아니, 다섯 장 뭉쳐놔도 한 다섯 대 때리면은 그냥 찌그러질 것 같은데, 문. 잠시만... 깜짝이야. 몰랐잖아, 이씨! 아! 하... 로보트 머리 맞아가지고... 내가 터졌어. 이런 개같은 경우를 봤나? 가서 문이나 열어! 미리 한 녀석. 빨리 열어! 긴만 떠들어. 판명할 거 없냐? 쟤 떠드는 동안? 심밀히... 오해! 오해, 발렌타인. 자, 계속 움직여. 다시 말할게. 다시 말할게. 여기 진짜 이런 걸 좋아해? 이런 사람의 뼈가 있는 곳에 있는 것 같고? 오케이, 알았다. 그런데 큰 패명을 듣고... 다른 쪽은? 화염병 너무 맘에 든다 빨리 열어줄래? 그만 더들고? 입으로 다 해먹는구만 나 그 물약 먹일 필요 없겠지? 그냥 먹이고 가야되나? 나 그 물약 먹일 필요 없지? 렛츠는 무슨 일이야? 아... 아낄 필요 없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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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대화를 해결하고 경험치 받을걸 어 사관 없겠지 뭐 출발하자고 대화보다 화염병이 빠른거 아니겠어? 어 굉장히 목말라 하네 돌아가서 마실까? 나 마실테니까 너는 먼저 가 여기 너무 살기 좋다 여기도 기지로 만들고 싶다 엘더도 어 엘더란다 폴아웃도 파이브가 나올라나? 얜 나오겠지 폴아웃 파이브 어떻게 나올라나? 물 맞혀야돼 나 물 맞혀야돼 나 물 내놔 어디였지 여기 어디 애기방이다 정제된 물도 있네 애기방에서 못자나? 난 애기 안좋아하는데 애기방은 감회가 새롭단 말이야 물좀 먹여줘 어디야 여기 나올 수 없는 지옥에 빠져버린거 같애 물좀 먹여줘 어디야 물 물 마시러 여기까지 왔다 여기 집이 많아 여기 집이 많아 열 두시간 자 열 두시간 자고 똠을 마셔 물 배 채워서 나가 물 배 채워서 나가 아우 저 맑은 물 저게 안에 나온다니까 얼마나 희소식이야 부럽다야 부러워 해보니까 걔 메카니스트 뭐 마셨냐 이거 없이 굶었나 걔는? 미개한 녀석 죽여! 나 레벨업 언제하니? 와.. 좀 남았네? 이거 모음을 좀 해야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레벨업은 뭔 미래일이 되겠어 맛있겠다 야 나 먹을래 이거 그냥 나 먹을래 이거 그냥 아우 무게 진짜 왜이래 오바야 이리 와봐 에이더 어딨니? 빨리 구경 빨리 구경 딴딴딴 땅땅 대피소보다 깔끔한데 오히려 안 망가져서 그런지 저렇게 지하에서 생활해도 재밌을 것 같다 옛날에 그런거 있지 않았나 클로버필드 10번지였나 반공호에서 살고 재밌겠는데 아 내가 반공호를 만약 한다 요즘 같은 경우 옛날에 약간 그런 로망이 있어요 옛날 영화들 보면은 게임기나 비디오 영화같은거 잔뜩 이제 옛날에 그런게 가정용의 저희집이 있었거든요 막 이제 책장처럼 꽂아놓는데 이중으로 되어있어서 밀어가지고 안쪽도 볼 수 있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게 필요가 없네 컴퓨터가 이제 발달되가지고 게임cd를 잘 안쓰잖아요 스팀게임으로 하고 지금도 집에 풀스 시디가 좀 쌓여있긴 한데 지하에서 이제 있을거라고 먹을거뿐이네 먹을거랑 약간 이제 운동 스트레칭 같은거 해줄 기구 즐겁겠구만 아주 하 근데 외로워 죽겠다 혼자 지하에 갇혀있으면은 세상은 멸망했고 뭔가 희망이 있어야지 그럼 아 뭐 시간이 지하에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은 밖에 나가서 행복을 찾겠다 약간 이런 행복을 볼트 볼트는 여러명이 들어가는거 아니야 볼트에서 쭉 오래 살아서 자손이 또 남고 하려면 엄청 진짜 많이 들어갔겠다 자 허리아퍼 어휴 가자 오랜만에 스완이나볼까 스완스완 아야 그 물 마셨더니 하 하 하 가스완군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있구만 난 떠나겠네 뭐야 여기야? 에? 뭐하냐? 아 아 아 아 야 하늘 예쁘다 아 아 아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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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몬드 시트에서 보자고 아 레벨업 안됐어? 핏 핏 내가 알기로 어디가 경험치를 잘 줬던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하나번 가볼까 밑으로 일단은 엘리 꺼지고 챠 레벨을 올리러 가자 일단은 뭘 하더라도 레벨업 먼저 해야겠네 길에서 만난 적도 다 죽여서 경험하시는 거 만들고 뭐였냐나? 총알도 많아서 무게가 부족할 정도니까 총알 있었네? 왜 안 쏜거야? 적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많은 일이 있었다 이 거리에서 나 데미지 올랐을 때 진짜 무적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로봇은 죽지도 않고 막상 쏴보니까 그 절망감 정작 나는 순식간에 죽고 진짜 1초 컷이고 말이 두방이지? 30발을 1초에 쏴버리는데 말이 두방이지요 자꾸 나한테 이상한거 쏜다 뭐 어디 쏘는거야 그거야? 잘했어 한 놈 있지 않냐? 어딨어? 저게 벌써 젠데 있네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다 주옥같은 일들이 며트 내놔 오랜만이야 며트 내놔 뭐 어디 쏘다 아 근데 시방 안심었어 얘네들? 뭐야 아 하아 이게 무겁다니 혈액팩을 누가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니 어? 제출을 살테요? 어? 저게 좋은 하루가 되니? 뭐 하는지? 뭐 하는지? 사람이 왜 이렇게 많니? 사람이 왜 이렇게 많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하는지? 맞는거 앞에 가져가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네 모두 내놔 네 비교해 봐 비교해 봐 비교해 봐 비교해 봐 아 그냥 다 넣어 모두 다 넣어 아 세이브 해야지 이제 진정한 여행을 떠나서 레벨 5를 마구마구 올려줘야겠네요 어디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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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45옹은 솔직히 저 반동 해야 돼 너무 극혐이야 솔직히 야 완성됐다 새로운 45구경 혹시 중마고온님도? 아 중마고온님은 지금도 강하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화를 안시킬 필요는 없지 나 이거 할래 별게 다 있네 모두 몇개 추가했다고 지금 못 걷는 것 봐 극혐이고요 의사를 만나고 싶은데 그냥 가야겠다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곧 레벨인데 떠나자 어디로 가는거야? 저쪽이야? 흐어여 흐어여 진짜네? 와 뭔가 점프도 되게 힘이 힘이 있다 왜 이렇게 꼬이냐 가자 고통받는 시간이 끝나니까 시청자가 다 빠졌어 역시 역시 완벽해 아 이런 새로운 총 맛을 볼라고 음 나 왜 이렇게 세니 떠나야겠구나 여긴 내가 놀 때가 아니구나 여긴 내가 놀 때가 아니구나 와 퀀텀을 먹고 왜 곧단 반응이 나오는거지? 아싸 레벨 업 빵야 빵야 어 잠깐 죽마고 데미지 왜 이래 어 얘 데미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착각이겠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뭔가 잘못 업그랬다던가 아닐거야 내가 뭔가 잘못 업그랬다던가 아닐거야 와 이게 권총이라고? 사기꾼 새끼다 어딜 봐서 권총이냐 사기꾼 겁나 약하구나 헐 헐 떠나겠네 와 드디어 길다운데로 왔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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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 도시촌을 벗어난다 도시촌? 도심을 벗어난다 내놔라 아이템 경험치와 아이템 내놔라 내가 기억하기로 베이모스가 있을텐데 저쪽으로 가볍은 그 얼러킹도 있었나? 다 죽여버리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아무 생각해도 이게 권총이라는게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권총의 디자인이라고? 너무 양아치인데 이거는? 아 이거 총알 제일 많구나 이걸로 하자 아 탄소가 너무 그거에서 시디를 애매하긴 한데 열도발이 뭐야 열도발이 어엊 보여줘라 너희의 힘 저ee 저런 누가 내 머리를 노리느냐 소리 발사 고고 고고 저기요 에이다 군 아 무게 시비 미쳤어 에이다 군 미쳤나 야 딱대 왜 장전한 척하고 안 했어 잘 가 야 에이다 빨리 안 와 고장 났어 야 처음 알았구만 아니 맞아도 반응이 없길래 그렇게 멈출 줄은 몰랐지 와 여기 헬 헬이긴 하다 기본으로 있는 애들이 쟤네들이네 네 조심히 가 와 움직임 좀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잘 가고 샷건이 아니었어? 잠깐만 타임! 아프잖아 아프잖아 이 새끼들아 어? 뜨거웜 뜨거워 하라고 뭔 소리야 아니 미친 야야야야야야 도움! 크흐 전설의 거대목이래 미친게임이야 도움! 나 스티팩 없어 도움! 도움! 아 야 말도 안 돼 고작 저 정도... 저 정도에서? 어? 하... 후후... 으아 빨리 가자 야 전설의 모기 한 마리한테 그냥 작살나버렸네 심지어 더럽게 강하고 맞추기도 힘든놈인데 이름이 전설의 모기라는게 너무 짜증나 모기한테 죽었다는게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야 죽을 뻔했어 왜 저렇게 세냐 아 굉장히 어수선해 지금 뭐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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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발 배가 죽을 és 아 넌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차가운 카드 심부름이 아니라 아.. 아..C.. 잠깐만 하지마 머리야 나 머리 박살났어 스티팩 없어 아 스티팩을 들고 있어야겠는데 수리팩은 7개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 무게가 진짜 너무 후달린다 야 네 세 개만 줘봐 됐지 진짜 간다 어우 야 세 번이나 삼투를 해? 동네에서? 다 스티팩 때문이야 다 스티팩 때문이야 미친 동네야 저걸 볼까 아 누군지 그.. 본다고 나를?! FREE 잘가고 여기 있다며 와 하수도도 있어? 아 자연스럽게 이리로 지나가게 되는구나 의사 안맞나 빨리 싸워야 된다 같은 방향으로 온거 같은데 뭔가 많이 다른 듯한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든다 아이고 허리야 얘도 머리라는게 있니? 자 일어나줄래? 내가 니 침대를 써야되거든 알았니? 으깽감자 두개면은 배가 고파도 부르다고 해야지 으깽감자를 맥힐건데 죽을때까지 숨맥혀 죽을때까지 감자만 맥일텐데 이 분위기 뭐야 왜이렇게 무서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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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가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뭐 야호가이 그런거 아무것도 안나오냐 보기 어려운 놈들이야 왠 정창민? 창민이 거기 계시구요 저 레더빙하우드 도와주는거 아냐 안당하지 그런거에 왜이렇게 도망가야지 여기도 뮤턴트 퀴즈 아니야?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와 난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자는데 없니? 저기 자는 야 꺼져 저기 비켜줄래? 너 때문에 안 보이잖아 그렇지 어우야 어우야 죽을 뻔했어 수분 때문에 목이 매우 말라 매우 마른 것 치고는 한 번에 마셔버리네 내가 알기로 뭐 잠자는 데가 있을텐데 아직 도착하려는데 근처네 제거해 마크 뽑아 이제부터 난 자유야 미닛맨이다 나 재워줘 재워줘 인마 어? 오씨 뭐야 미닛맨 겁나 강해 미닛맨 이코 또 자야즈 뭔가 화내졌구만 아직 그렇게까지 화날 시간대는 아닌 것 같은데 와 안개 뭐야 옛날에 진짜 나가면 위험합니다 저것도 자연재해라구요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면 병들어요 감기 걸린다고 아 이거 너무하네 이거 뭐야 여기 주둥이 진짜 뭐가 있다는거니 보이지도 않는데 배이모스다 어딘지 모르지 짜식아 나는 이 게임하면서 배이모스를 여기서 나오는거 말고는 필드에서 못봤던거 같은데 수완도 배이모스인가 한 방에 갑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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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꼬도뭄 근데 그 게임하는건 강이나 뭐야 뭐야? 미니메이션 전원인가? 밝은건 잘 해본다구 뭐랑 싸우는거야 어디야 불 붙은 피에 어떤가 겁나 쎄 겁나 쎄 왜 마무리는 어어 축포 잡아또다 쇼핑카트를 횡령하고 있었어? 아 이거 이러니까 죽는거지 머리가 없어졌잖아 차꺼만 찢어발기는 미니건 보자 개쓰레기 헤이 저 어떻게 쓰냐 총알 땜에 총알 땜에 가자 좋은 경험치였네 엄청난 총알을 소비하겠구만 쟤들을 잡는거 개손해다 뮤턴트가 훨씬 더 싸게 먹혔는데 베이모스는 2천 줘야돼 저거 잡으려면은 안개 안 낀 뺀 să 봤으면 좋았을텐데 수식을 취한 기분입니다 와 안개 많이 가셨다 좋아좋아 저기서 나섰나?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베이모스가 있는 땅은 대체 뭐야 그럼? 베이모스는 뭘 지키고 있던 거야 여기서 쓸 거 아니야 그냥 있던 건가? 아무 생각 없이? 와 무슨 나쁜 숲같다 아크숲같은데 강자들의 숲 덜 자란 야호가이? 어딨는데? 뭐 어딨는데? 뭐야? 여기 있었구만 곰고기 좀 먹어야겠구만 곰국 끓여야겠구만 곰국 곰국 녀석 깜짝 Bus 아어우 야이 나 경험치 왜 하나도 안 줘 나좀 활약하지 않았냐 이번에 니가 다 잡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몇 시 permanende 안되지 겸치 먹으러 왔는데 나는 너 뭐야 주선도 있어 겸치 맛이 꾸려 내가 알기로 멀렁 여왕이 나온 데가 있는데 여기에 아야야야 여기가 아니었나? 어딘가에서 멀렁 여왕이 나오지 않았었나? 얼럭이다 얼럭 저건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나무야? 괴물인가 했네 놀랐잖아 갑자기 얼럭인줄 알았잖아 머리 머리 맞아서 감춘다 잘가고 아 아 아 뒤집어 야 너 머리 바꿔줘야겠다 별로 DP에서도 안 나오는데 나만 아프고 씨 너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얼럭 여왕님이 맞냐? 아닌가벼? 여기가 아니었나? 정착지 같은 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 빈도 쭉 갈 수 있네 가보자 돌아가는 게 무섭지만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와 30% 가까이 올랐네 레벨업이 목적이 되니까 진짜 안 오른다 오우야 오우야 마셔라 마시는 게 남는 거다 어? 어? 여기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얼룩이와? 이게 있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저거 저 집인가 보다 뭔데요? 뭔데 안 떠 경험치 마시고요 깜짝이야 다 괴물인 줄 알았네 이 집이 아니야 집 같은 집에 있었어 흐어엏 있다 있다 사나다 사나다 울고있어 울고있어 개 무서워 자고싶은데 겸치 많이 먹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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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길 왜 쏜거야 우와 야야야야야야야 그건 아니지 야 그건 아니지 독이야 독 독이야 독 겁나 아파 야 잠깐만 야 독 야 살았다 살았다 도망가 도망가 독이야 야야야야야야야 아이 그 방향으로 못가서 죽었네 독만 피하며 쐈으면 충분히 이겼는데 근데 여왕도 잡을만하나 옛날에 너무 강해가지고 미사일로 잡았는데 이렇게 안세네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볼까 아 저거야? 와 무슨 육십이 이건 시빨같니? 와 경험치 많이 준다 이건 저장감이야 이거는 저장을 할 정도의 경험치야 이렇게 많이 줄 줄 몰랐네 너 돌멩이 맞았구나 얘는 왜 죽어있어 뭐야 가여운 미니맨들 가여운 미니맨들 아 제너럴인가? 야 거의 반이네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딨는데 어떻게 보여 저게? 어떻게 보여 저게? 이게 보여? 이거냐? 어 이거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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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 여왕은 나와라 오바 아 이거 뭐야 여기 아 이거 거기 아냐? DHC? 여기서 두 번째 DHC를 할 수는 없어 아 왜 숨찼는데도 아무리 저거도 그렇지 잠깐 참아야 될 거 아냐? 어? 겁나 흔들리는 것 봐 nothing. perhaps I have a faulty sensor 어 겁나 흔들리는 위험한 적들리는 것 봐 와 100이나나 봐 겸치? 네? 야 지뢰 있어 거기 이름이 빅맥이야 햄버거야 햄버거 녀석 보내주겠구만 겁나 순탄해 야 도망가자 빅맥이라 이건가 제법이구만 가짜로 장전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을 와 빅맥 뭐야 맞는거야 안맞는거야 사과리가 안되나 너 빅맥을 벅어로 만들고 있잖아 긴장한 실력이야 아이다 역시 나의 파트너 엄청난 데미지야 야 뭐야 빅맥 상대도 안되네 나 겸 줄거지 아이다 나도 열심히 쳤어 데미지는 안들어갔지만 그렇지 그렇지 나 열심히 쳤어 기억해도 거기서 레이더가 죽고 있냐 지금 빅맥과 싸우고 있는데 조심해야 돼 잘했어 아 야 내 경험치 왜 안줘 빅맥 밖으로 나왔잖아 다야? 내가 쏜거지 나도 열심히 쐈는데 경험치도 안주고 데스플로 나오는데 아니야 여기? 너 덜 뻔했네 저 덜 뻔했네 위에 있어? 어 다 죽었나 보다 잘했다 아 have to find the car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휴 몇이야 오오오 괜찮지 모르는데 사실 캐스트로 깨야겠다 이건 너무 오바인 것 같다 총알섭이 가성비가 좀 안 맞네 뭐가 더 같긴 하는데 가짜 능득이야 야 근데 빅맥 경험치를 안 주네 너무 하는데 너 뭘 얻나 내가? 뭐하냐? 잠깐만 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가 상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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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은거야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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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포라우스를 바로 킬진 모르겠는데 뿅 와아 굿 와아 와아 감사합니다.